일단은 시네벤치부터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시네벤치는 점수 확인 용도로만 일단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버전 8700개 이제 아무것도 안 건든 순정 버전에서 시네벤치 보통은 이제 온라인에 시네벤치 점수들이 다 나와있지만 그래도 제가 돌리는 거랑 봤던 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7900X보다는 훨씬 느리네요 점수 1528점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레얼벤치 그리고 온도 순정 상태에서 리얼벤치 2.5.4 ABX가 지원이 되는 최신 버전을 돌렸을 때 과연 온도가 몇 도가 날든 건지 15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플럭 왔다갔다 하는 것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코어가 4.7로 돌아가네요 올코어 ABX 올코어 부스트도 4.7이 되는 건가 봅니다 제가 마시무스 보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온라인에 찾아왔던 걸로는 올코어 부스트가 4.3인가 4.4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된 내용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올코어가 4.4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기본 1코어 부스트 우리가 1코어 부스트가 4.7로 공식 표시가 돼 있는데 1코어 부스트가 아니라 그냥 터보 부스트라고 인터넷에서는 표기를 하죠 인터넷에서 표기한 거에는 4.7이 기본이고 4.7이 터보고 3.7이 기본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ABX를 돌리는 CPU를 끝장으로 돌리는 지금 벤치마크를 돌리면서도 4.7로 올코어 부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4.7 올코어 부스트에 지금 전압이 오토로 들어가는 게 1.36 중후반대가 들어가는데 리얼벤치 온도가 65도 코어별 편차는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뭐 나봤자 2, 3도 정도 차이면 거의 뚜다가 굉장히 잘 됐죠 전원부 방열판 온도가 거의 엄청 미지근하네요 역시 뚜다는 오버 시스템이죠 코어별 온도 편차가 이 정도 거의 안 나는 수준으로 뚜다를 해줄 수 있는 기가 막히는 업체입니다 여러분 뚜다 맡길 때는 역시 오버 시스템 만일에 코어별 온도 편차가 심해서 아 나 뚜다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제 뚜다 한 번까지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어차피 이거 리얼벤치 지금 더 돌린다고 해서 온도가 막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커스텀 순행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적으로 지금 8분 정도 돌렸는데 71도 패키지 온도 71도 나머지 최소 온도가 65도 그렇게까지 온도 코어별 온도 그리고 패키지하고 온도 격차가 안심해요 4.7 부스트 클럭 인거를 확인을 했고 이제 링스 5회 12기가 5회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1회만 돌릴게요 확인하는 거 같은 경우는 굳이 더 순정 상태로 에러가 걸리는 건 거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오버클럭을 한 뒤에 더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일단 4.7이 부스트 클럭이라는 거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네요 ABX 들어가는 걸 돌려도 온도는 아까 리얼벤치랑 큰 차이가 없지만 전압이 리얼벤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인가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벤치보다는 링스 최신 버전이 더 부하량이 높다는 거겠죠 일단은 이렇게 링스 리얼벤치 온도 그리고 순정 시네벤치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오버클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2배수 52배수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죠 아까 순정으로 돌렸을 때는 1528점이 나왔습니다 4.7 올코어 부스트죠 순정이 거기선 1528점이 나왔는데 5.2 올코어 부스며 0.5클럭이 더 높으니까 성능상으로는 대충 한 1700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몇 나오나? 1665군요 생각보다 클럭으로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시네벤치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1665점 5.2에 1665점이 나왔네요 1회까지는 에러 없이 일단은 87도 51배수 전압 1.45에 LLC 오토로 줘서 링스 돌릴 때 최대 전압이 1.552까지 들어가고요 그런데도 링스 0.8.0K 최신 버전 온도가 87도밖에 안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전압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램오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45에 51배수가 링스가 1회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램오버를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CPU오버까지 같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 부분은 나머지 전부 기본상태 순정상태로 둔 상태에서 램오버만 XMP를 넣었습니다 제가 4000클럭짜리 램을 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 수동오버는 제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실사를 하면서 조금 오버를 해나갈 거고요 그 전에 일단 벤치마크용으로 XMP를 넣었는데 부팅이 돼요 이거 7700K의 마시무스 히어로 모델 사용할 때는 XMP 4000클럭이 절대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 8700K의 마시무스 히어로는 들어갑니다 그만큼 메모리 컨트롤러 부분이 좀 더 좋다는 거겠죠 CPU 부분에서 똑같은 라인업의 메인보드에서 물론 한 세대가 더 지나긴 했지만 큰 차이가 없는 메인보드에 CPU만 지금 바뀐 거잖아요 CPU만 바뀌었는데 들어간다는 거는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의 성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7700K를 쓸 때보다 이제 8700K를 사용하는 게 메모리 오버 부분에서 조금 더 쉽게 높게 그리고 안정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 상태로 ADR 메모리 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통은 ADR 메모리 벤치를 볼 때 메모리 레이턴시만 거의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 CPU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다 레이턴시만 봅니다 일단은 45.6 4000클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45.6이라는 거는 지금 램타가 너무 많이 풀려있어서 그렇겠죠 이게 기본 그냥 XMP로 오토값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9, 23, 45에 일단 RFC값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죠 700은 진짜 엄청 풀려있는 거거든요 저거 조우면 보통 한 400 안쪽으로 조울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조우고 램타를 조금 더 조우면 30대 레이턴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7700K 사용할 때는 제가 램 레이턴시를 37대까지 줄여 봤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4000클럭은 아니었지만 4000클럭보다 좀 낮은 데서 램타를 많이 조여서 레이턴시를 확 줄여 봤었는데 일단은 레이턴시가 기본 여기서는 45.6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램타 조금만 더 조여서 와볼게요 일단 다시 왔습니다 램 오버 그리고 CPU 오버 한 상태로 왔고요 CPU는 5.1에 4.8 거기에 전압은 1.42를 줬고요 1.44가 들어가네요 일단 벤치를 돌리는 동안에는 LLT값을 오토로 줬기 때문에 아마 전압변동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램은 4000클럭에 16, 17, 36에, 300에, 2T로 넣었어요 30대 나왔네요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시 굉장히 그래도 낮고 나머지 속도도 적당적당히 빠르네요 여기서 이제 시네벤치 한번 돌려 봅시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본 값이기 때문에 실사용, 아까 전에 이제 돌렸던 것보다는 좀 더 실사용에 가깝게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된 값이라서 이제 점수가, 이 점수가 제가 실제 사용하는 점수대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아까 1665점 저 점수로는 실사는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실사 가능한 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이거 램오버를 이제 땡겼다 보니까 더 스코어가 높게 나오네요 1695점이 나오네요 CPU오버, 램오버, 거기에 지금 캐시오버까지 같이 된 상태라서 더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제 안정화가 된 값이기 때문에 온도 보도록 하죠 링스 0.8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로 하도록 하죠 5회, 링스 0.8.05회까지 돌려봤습니다 잔차는 튀지 않고 성능값은 조금 튀는데 뭐 저거는 실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온도는 92도 생각보다 5회까지 다 돌리니까 다 안정화 보고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뭐 전압이 높으니까 온도가 저 정도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은 컷섬 순행 4열이고요 링스 안정화를 받기 때문에 리얼벤치 2.5.4까지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벤치 16기가에 15분 주고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얼벤치 2.5.4로 15분 돌려봤는데 최대 온도는 84도가 나오네요 리얼벤치를 봤을 때 온도가 뭐 링스보다 낮아서 링스보다 이제 부하도 덜 거는데 왜 테스트 됐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 리얼벤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카드 부하도 100%를 걸어주기 때문에 실사용 관련해서 이제 그 정도 대부분의 그 정도의 온도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얼벤치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6호 12스레드 제품이기 때문에 실사용 게임 특히 게임을 했을 때 온도가 더 낮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70도 언저리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리얼벤치 84도가 나왔습니다 금방 전에 나왔던 내용에서 실사시 온도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 오버클럭된 상황은 51배수에 캐시 48배수 그리고 램이 4000클럭입니다 전압은 1.42를 줬구요 음 배틀그라운드를 한판 하고 나서 이제 CPU 온도의 최대 온도를 보고 온도를 한번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 게임 진행 옵션은 QHD의 옵션 울트라, 울트라, 중간, 울트라, 낮음 울트라, 울트라의 모션 블러를 켜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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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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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단은 깔끔하게 1등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온도 몇 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게임 처음부터 1등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해서 최대 온도가 약간 높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온도 74도 정도 나오네요. 전압이 1.42가 들어갔었고 게임 플레이를 해서 5.1배수로 했지만 온도는 74도밖에 안나옵니다. 74도면 실사시에 온도는 엄청나게 착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사하는데 딱히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75도부터는 이제 팬속도가 최대로 돌기 때문에 조금 실사할 때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74도 정도 나옵니다. 뭐 무리 안하고 1배수 정도 낮춰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온도 착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수율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5.1배수를 돌리는 거지만 나중에 수율 좋은 거를 구한다면 53배수 정도까지도 실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700K 오버클럭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